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동네시아 출국을 함께 하세요 할아버지 돌아가 들어가 그렇지! 여기다 놔! 어때? 아이비, 이곳도 앉아. 여기 앉아. 잘 보이는데. 여기야? 여기 일로와. 여기 일로와. 여기 일로와. 여기 봐봐. 왜? 올라간다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아유, 올려줘, 올려. 이쪽. 이거 왜 타고 올라와? 이거 왜 타고 올라와? 이거 왜 타고 올라와. 이거 찍으면 멋지겠는데? 이걸 찍어줘, 아이미. 아이미만 나오고 있지. 화면이 뿌옇. 어쩔 거 없어, 이거. 카메라 닦았어? lesi. 여기 왜 타고 올라와. 아, 종이 위에서부터 놀이기구 타고 오려고. 파티. 다 왔는데? 잡수 나왔어? 응. 아니에. 와! 우와! 엄마, 나도 그쪽으로 앉아볼 거야. 이쪽? 응. 이쪽, 앉아. 아니, 엄마, 나 쪽으로 앉아. 쪽잖아. 양쪽으로 앉아야 돼, 아이가. 싫어. 싫어. 엄마도 아이 옆에 앉으라고? 응. 그래. 역주행으로 오네, 우리. 가자. 아니, 이쪽에서 밥 먹어 먹으러 날 것 같잖아. 여기 사람이 없어서. 어때? 뭐야? 내려가. 가자. 들어가세요. 너무 여유있다. 여유있다. 여기 사람이 없는 곳이 전쟁으로 가시데들. 저기, 여기 여기. 여기. 여기저기 밖에 없는 곳이 introduces. 여기 이거 모인다.